요즘 보면 장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초가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중국 봉쇄 조치까지도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가덕도 신공항 이슈까지도 일정 부분 나오니까 저는 아무래도 물류 관련주, 인터지스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강그룹 계열의 종합물류회사인데요. 부상, 포항, 인천, 당진 등에서 컨테이너와 벌크, 지퍼화물을 하역항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게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이 잘 진행이 된다면 가덕도가 물류 중심지로 탈바꿈 되면서 인터지스도 일정 부분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여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물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업이익의 성장성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21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로 나오고 있는 인터지스이기 때문에 이대로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올해 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력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한 5,500원 이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3,500원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3,5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는 손절라인 3,3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목표가는 단기적 상승력이 나오면 4,000원 정도 자기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5,500원 이상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인터지스 꼽아주셨고요. 4%대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3,540원이고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 목표가는 4,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봅니다. 조선일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은 대산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2년 이상 성장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성장주들이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20조 원 이상 빠져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매도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조정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외국인들이 그 돈에다가 40조 원을 더 보태서 우리나라의 국채를 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기, 중장기 더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패팅을 하시는데 대신 앞으로 성장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하는 대신에 몇 년 동안 업종군들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음식료 업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상 바로 음식료 업종군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파멸 수출 금지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군으로 단기에는 이슈가 되고 앞으로 중장기 성장성도 좋습니다. 4월 23일이죠.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회의를 지시해서 4월 28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파멸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파멸 수출을 중단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인도네시아가 바로 전 세계 50% 이상 글로벌 생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대상은 성균 지명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의 파멸 농장을 인수를 하거나 또는 파멸 농장을 만들었죠. 전체적으로 매출이 안 되지만 수출이 안 되지만 수출이 안 되면서 자체적으로 내서 생산하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파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식용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 화장품 세제에도 들어가고요. 이날 4월 23일 발표 이후에 미국 시카고 증권거래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콩기름 가격만 4.5% 급등했는데 앞으로 관련 제품군들이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데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8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면 이에 대한 수혜가 단기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대상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매수 가격은 한 2만 5천 원 정도 매수 좋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이었던 3만 원 좋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 포지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나이는 2만 1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묘 관련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짱 3표도 이 거래를 연속으로 또 상한가로 올라갔죠. 대상도 역시 관련돼서 꼽아주셨고요. 오늘은 0.78%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만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